안녕하세요. 심의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준 프로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미션을 깨는 날이 왔는데요. 해운대 비치 골프앨 리조트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미션을 한번 해볼 텐데 하필 오늘 부산 원래 잘 안 추워지는데 진짜 진짜 추워진 날이 돼서 솔직히 105타나 110타로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으뜸님 실력도 만만치 않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진짜 제가 골프션을 이렇게 한번 난이도를 한번 봐봤는데요. 사실 난이도가 사실 쉬운 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떻게 그럼? 근데 제가 또 옆에 있으니까 제가 누구예요? 그러면 100타를 깨도 100타를 안 깨도 다 프로님 덕으로 제가 돌려드릴게요. 아 이렇게 책임 정가를 오늘 황하영 오기로 했는데 황하영이 언제 오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오늘 컨디션 어때? 짓발바질 너 오늘 조건 알지? 내가 마이너스 1타씩 오케이가 있고 오케이가 없고 그러니까 한 올에 한 타를 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오케이가 없고 그냥 정확하게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언니가 100타를 만약에 깬다고 생각하면 너는 팔 내가 팔 1은 쳐야 되는 거야. 그치 그치 이건 도둑이야. 왜? 너무 나 연습도 하나도 안 하지. 야 스크린에서 네가 뭐 치고 같이 라운딩해서 다시 번째를 보여주겠다 했잖아. 보여줄게요. 보통 아마추어 골프를 계산할 때는 거리를 어느 정도 컨실드를 주죠? 보통 이제 포털 하나 아니에요? 아니요. 드라이버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소리야? 난 처음에 골프를 어디서 배웠어? 나 너랑 용기에서 배웠지. 아 진짜 이상한 데서 배웠을 거 같아. 저는 드라이버 하나 얘기한 적이 없는데 골리니? 스물뜨면 골리니다. 그렇죠. 아직 골프를 잘 모른다. 네. 아마추어다. 네. 오늘 100타 도전을 한다. 좀 봐줘야 된다. 그거 드라이버 해줘야지. 보통 그 한 클럽 줘요. 한 클럽. 퍼터 한 클럽. 드라이버 한 클럽 줘라. 퍼터 한 클럽 안에 들어왔을 때 오케이 받는 걸로 1m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아연님 같은 경우는 홀컵의 소리를 듣는 거를 이제 마무리하시는 거라고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으뜸님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민국 골프에서는 이 멀리건 2개는 국룰이거든요. 아 국룰이? 아니 오늘 날씨랑 바람 타자면 솔직히 홈마다 하나씩 멀리건 줘야 돼요. 근데 이대로라면 아마추어 그게 아니라 이대로라면 오늘 80개도 쳐. 이제 멀리건 2개 정도는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퍼터 길이 안에 들어왔을 때 오케이. 오케이. 네 그거까지만. 나머지는 이제 이제 다른 아마추어 골퍼분들이나 아니면 프로들이 하는 그 룰대로 그대로 쭉 가는 걸로. 이벤트 홀이 있대요. 어금이한테 줘야 되는데. 이러나 저러나 제 돈이네요. 아 나는 그럼 무슨 죄야. 나는 갑자기 여기 껴가지고. 넌 출연한 죄. 나는 출연한 죄야. 출연한 죄. 만약에 얘랑 나랑 대결해서 지잖아요. 그럼 진사람 채널에서 완전 망가지기로 하나. 망가져야 돼. 어금이들 선물 줘. 재밌겠다. 못 치는 거 다 들켜. 우리 아영이 멘탈을 제가 잘 흔들어 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가봅시다. 화이팅. 지금은 약간 어떠세요. 이렇게 긴장. 지금 방금 빈 수윙 연습 좀 하니까 약간 기분 좋아졌어요. 그러다 날씨가 좋으니까 이 날씨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사실 골프가 이렇게 막 달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걸어만 다녀도 좋지 않아요? 맞아. 그냥 걸어도 좋아. 나 일단 내 생에 티샷이 첫 번째로 치는 게 처음이라서 좀 떨려. 매번. 두 번째로 치다가. 어 승인 좋아. 굿샷! 어 괜찮은 거 아니야? 굿샷 괜찮은 거 같은데 왼쪽 해저드. 아 근데 잘 쳤어. 잘 쳤어요. 괜찮아요? 거의 페어웨이 중앙에서 왼쪽으로 와가지고 튕겨서 나가가지고 이건 조금 아쉬웠어요. 아영아 잘해라. 아 좀 떨리네. 시험 나온 느낌 드네. 우측. 들어와라. 살았어. 살았어요? 안 보이는데? 가보자 가보자. 저거는 오비인가요? 네. 우측 오비였어. 너무 우측 봤나 봐. 아니야 살았을 거야.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럴까? 감독님들이 봤겠지 뭐. 못 봤을 거 같은데. 아 그럴까요? 으뜸님. 저희가 아쉽게도 해저드티에 와있는데 해저드티에 와있을 때는 세 번째 타죠? 세 번째 샷이죠. 무릎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리고 원하는 위치에 치면 돼요. 이걸 기준으로 어디서 해야 돼요? 이 뒤? 네 이 뒤를. 뒤. 그러면 바로 앞에서? 무릎 높이. 여기서? 네. 그렇죠. 오케이. 방향이? 약간 우측 보세요. 네 약간 우측 봐야 될 거 같아요. 아우 아까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어디 있을 거 같은데? 언니 없는 거예요? 맞바람. 잘 갔다 굿샷. 와 굿샷. 감사합니다. 아 올라갔나? 아니요 왼쪽으로 고기 좀 셌어요. 아. 으뜸님 여기서 올려서 한 번에 넣는다? 고기. 고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여기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여기서 거리 제가 봤을 때 한 60m 정도 보면 돼요. 당연히 너무 좋고. 굿샷. 너무 컨트롤? 나 거리가 어떡해. 샌드인데. 탑볼 맞아서 그래요. 앞으로 한 번 더요? 일단 가시죠. 자 목표를 더블 보기로 바꿨습니다. 아영님 파이팅. 야 파이팅. 약간 더 혼자 치고 있잖아. 그쵸? 아 그만 가라. 붙어 붙어. 오케이. 좀만 더 왼쪽 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쳐 볼까요? 나이스. 생각보다 잘했어. 피가 좋다니까요. 난리나 난리나. 저 정도면 괜찮아요.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여기 약간 오르막인가요? 네 많이 오르막이에요. 많이 오르막? 네. 나이스. 오케이 존! 오케이. 컨실드. 우와! 원이 딱 그려져 있네요. 오케이 존이. 트리플인가? 트리플. 잘했어 잘했어. 양 반했어. 양 반했어. 잘했어. 우리 아영이 지금 보기 퍼실까요? 네. 과연 들어갈지? 아아. 아아. 어 잠깐만. 아아. 우와 이렇게 많이 흐른다고? 오케이소에서 나갔어. 오케이소에서. 우와 이렇게 많이 흐른다고? 아영이 넣어야 되니까. 넣어야 트리플이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흐르네요. 바람을 타고. 지금 약간 이 홀카델의 위치가 굉장히 까다로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우와! 이런 첫 톨부터 양파 한 건가요 저 지금? 그래도 잘하셨어요. 첫 톨이잖아. 첫 톨이잖아. 일단 우리 금정동으로 가보자. 첫 톨이 좀 어떠셨어요? 첫 톨이 지금 로비빵 해조드빵이었지만 그래도 좀 힘들긴 한데 잘 칠 것 같아요 오늘. 그렇죠 잘 치신 것 같은데? 오늘 뭔가 잘 칠 것 같아요. 첫 톨부터 완벽하면 풀어져. 어 첫 톨부터 완벽하면 풀어져. 맞아요 조금 그거가 없는 자신감이긴 한데 잘 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홀이 시작 홀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 그럼 2번 홀 망치면 3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 그 다음에 또 4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5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오케이. 계속 그렇게 시작하면 돼. 정답 정답. 자기 합리화. 어 계속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 계속 리셋. 어 계속 리셋 되는 거네. 정답. 자기 합리화. 상관없어. 파슬입니다. 증명하지 않아. 10m 칠게요. 자 2번 홀 파슬이고요. 으뜸님 7번 아이언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어 수윙 너무 좋아요. 그대로 보고 칠까요? 네 맞아요. 그대로 보고 치면 될 것 같아요. 어디가? 아 약간 왼쪽이야. 저건 해저드인가요? 해저드예요? 괜찮아. 언니 한타 한타. 괜찮아요. 괜찮아요. 해저드니까. 세 번째부터 잘할게요. 아이언이 말대로. 네. 와 푸샷. 잘 가자. 와 나이스. 와 푸샷. 와 푸샷. 와 잘 치시는데. 월뜸님 저희가 지금 약간 해저드 버프를 이용을 하고 있긴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오비 같은 경우는 티박스에서 한 번 더 쳐야 되는데. 이제 해저드. 빨간 만득 같은 경우는 이제 해저드 티를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죠.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 사실 좋은 절에서 또 치면 되니까. 벌타를 한 번 먹고. 그래서 좋게 좋게 생각하는데. 이제 해저드. 해저드. 이제 앞으로 줄여야죠. 괜찮은데? 그렇지. 이 정도? 다시 한 번 더. 자 어프로치는 몸을 돌려야 된다 했죠? 오케이 좋아 좋아. 그렇지. 오. 너무 길었나? 아니야 잘 쳤어 괜찮아. 아 진짜 많이 굴러가네요? 맞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립 튀어나온 거 아니야? 조금 뒤로 넘어간 거 같긴 한데. 퍼터를 해도 되는 상황이면 같이 퍼터로 할게요. 지금 이게 쎘던 거예요? 좀 쎘어요. 아 근데 조금 어프로치가 날 수 있겠네요. 다시 피로 한번 해보자. 오케이. 나이스 잘 쳤어. 잘 했는데? 나이스. 이거 그러면 네 번째 샷이에요? 그렇죠. 메가 문제였음. 볼 쳐주세요. 너무 쎘어요? 왜 안 휘지? 방향도 잘못 봤고 거리도 살짝 좀 아쉬웠어. 그래요? 이런. 오케이 좋아. 10cm 안되게 조금만 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 좋아요. 가자. 아우 아깝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양파구만. 제가 파3부터 잘 해볼게요. 아 여기 사물. 사물부터. 와 나 지금 포터 미치겠다. 이거 그린이 오늘 새 거예요? 와 나 지금 포터가 왜 이렇게 못 파죠? 그린이 조금 빨라요. 그린이 조금 빨라. 저 지금 뭐 했어요? 또 양파야? 더블 했대. 원혼 시켜서 더블? 뽀뽀? 뽀뽀? 근데 이제 3번 홀부터 시작한다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이제 3번 홀부터 시작한다고. 나 너무 능력한다고?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돼. 맞아요. 다시 리셋. 다시 이제 3번 홀이 1번 홀인 거야. 난 할 수 있다. 시작인 거야 다시. 아영님은 포터에서 좀 탓수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얘 원래 퍼팅 되게 잘하거든요. 저 원래 퍼팅. 그래 원래 잘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홀부터 잘하면 이제 퍼주는 거지. 그렇죠. 파3에서 원혼을 시켜서 제가 뽀뽀한 건 좀 오랜만에 좀 알아가지고. 하하하하하하 그게 이제 인간미라고 하는. 잘 안 나오잖아. 인간미라고 하는 거지. 이제 골리니퍼 아니야 그 정도면. 그렇죠. 아영님께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아니 근데 좀 보면 재밌잖아요. 아 그치 그치. 보금이분들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퍼포먼스. 와 근데 그걸 몰랐네. 퍼포먼스 퍼포먼스. 자 3번 홀은 파5고 여기는 이제 아영님이 이제 떠보기로 했기 때문에. 네. 아영 먼저. 아영님 먼저 치셔야 돼요. 아 네네네. 치세요 아영님. 이번 홀은 아영님입니다. 롱기스트에 갈게요. 네. 롱기스트는 페어웨이를 유지하는 사람이. 페어웨이를 유지하고 파까지 해야 롱기스트 인정인거. 뭐야 너무 잘했다. 잘할까요? 저 바람 잠깐만요. 바람이 뭐야. 저장 맞아. 나 이거 너무 신기해요. 이거 골프집에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어 글쌰. 어 글쌰. 어 글쌰. 약간 왼쪽. 표예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페어웨이는 지켰을까요? 어휴. 롱기스트 물러갔나. 페어웨이 안착하는 걸 목표로. 네. 스윙. 너무 좋고. 굿샷. 야 이거 롱기스트 할 수도 있어. 페어웨이야? 와 미쳤어. 굿샷 굿샷. 완전 잘 췄어. 제가 4번째부터 잘한다 일단. 굿샷 굿샷. 와 이제 나오네. 스크린에서 나왔던 모습이 나오네. 잘 맞으면 재밌는 게 골프 때. 아 잘 맞으면 좋겠지. 이렇게 어렵단 말이지. 아 근데 아영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아까 전에 치기 전에 잔디를 뜯어서 확인을 했잖아요. 네. 사실 그게 보통 뭐냐면.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헷갈릴 때. 아 이게 뒷바람인지 아니면 옆바람인지 헷갈리는데. 아까는 거의 태풍 수준으로 뒷바람이 불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람을 체크하는데 혹시 그게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헷갈리던데요? 헷갈렸어요? 약간 이게. 전 1cm로 보거든요. 아. 아까 그게 이게 지금 몇 센티미터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나갔어요? 네. 저는 정확하게. 오. 아 일부러 페어님이 바깥쪽으로 봤구나. 왜냐면 롱게스터 언니가 처음에 가져가야 기분도 이렇게. 아 진짜? 아 그렇구나. 저는 헷갈러. 목 쪽에 다 쳐준 거거든요. 눈물 나네. 어쩐지. 저는 그러면 이제 아영님한테 이제 방송도 더 배워야 되고. 이제 골프도 더 배워야 되는. 센스도.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센스도. 죄송해요. 아 내가 제가 너무. 아니 으뜸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 두개 같이 있네. 같이 있네. 야. 잠깐만 롱게스터 누구야. 야. 누구 거야. 아 내가 내가. 아. 이거 4봉이야. 4봉이야. 내가 예보 이겼어. 아 롱게스터 이겼어요? 역시. 이거 몇 미터 나온 걸까요? 내가 봤을 때 그 정도 180 나온 거 같아요. 내가 언니 기분 좋게 해줬지? 아 고맙다. 됐어. 뭐가 고마워. 고맙다고. 어. 몇 미터 남은 거예요. 저 유틸 노력. 유틸 해봐요. 유틸 쳐봐요. 유틸 쳐볼게요. 5번. 나 왜 이러지? 약간 왼쪽. 그렇지만 괜찮아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러프. 그렇지만 괜찮아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자 으뜸님 준비할까요? 네. 오. 3번 롱기스트 디스. 살짝 우측 보고. 백스윙 익숙하게 만들고. 회전. 오케이. 회전에 집중해주세요. 너무 좋고. 오. 잘 쳤는데. 괜찮아.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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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첫 번째 유틸인데. 실패하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이제 으뜸도 잘. 뭐래. 으뜸이다. 유틸. 유틸도 잘 치셔. 오. 3번으로 되니까. 나오는데요. 기분 좋은데요. 아영이 어디 갔지? 제가 깨볼게. 저희는 타고 가시죠. 네네. 150. 150. 150에. 맞바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벤트 홀이잖아요. 만약에 으뜸님이 팔을 하는 순간. 이제 롱기스트가 되면서. 이제 우리 버금님들께. 선물을? 선물을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팔을 못 했어. 그럼 제 사비를 드려야죠. 그렇죠. 아영이 사비 제 사비 반반해서. 과연 아영님이 잘 치실지. 은근히 긴장했어. 광하영 할 때. 야. 왼쪽. 카트 카트. 나갔어? 아니요. 나가지 않고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왼쪽 좋아해? 나? 그냥 그런 날이 있잖아. 나 지금 우측에 있거든 나는. 저거에요? 저거에요? 저거에요. 경사가. 경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돼 안돼. 더 쓸어야 돼. 더. 찍으면 안되고 쓸어야 돼요. 좀만 더 오른쪽. 오케이. 아 너무 많이 봤다. 오케이 그 정도. 팔로만. 너무 잘 쳤고. 오 잘 쳤다. 굿샷. 잘 쳤어 잘 쳤어. 괜찮아요. 하트 나갔나? 안 나갔어 안 나갔어. 괜찮아요. 이동. 이거 되게 어려운 샷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어려운 샷이었어요. 가르시다. 설마 공이 없어지진 않았겠죠? 위에까진 않았고. 네. 공 찾았어? 아 여기 있어요? 너 공 찾았어? 여기 있는데. 나 옛날에. 야 풀이 이만케 긴데? 트러블 연구소라고. 트러블 샷만 연습하는 프로그램. 나 MC였거든. 진짜? 이거 다 할 줄 알지. 진짜? 근데 오늘 왜 정글에 계세요? 저 트러블 샷 보여주고 싶어. 뭐야 거기 막. 아나코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트러블 샷을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 나왔어 나왔어 나이스. 꺼내기 꺼내기. 올라왔어 심지어. 나이스 나이스. 뭐야 투어 프로야? 아니 뭐야. 아이돌 엔딩. 이쪽 보르면 돼요 그대로? 자 좀만 더 왼쪽 볼게요.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좀만 더 멀리 서세요. 오케이. 어디 가? 아 우측. 괜찮아. 괜찮습니다. 진짜 우측으로 가네요? 맞아요. 제가 얘기한 우측보다는 좀 많이 우측 가긴 했는데. 몇 미터를 봐야 되지? 20미터. 네. 나이스. 잘 쳤어 들어가. 와 못 쳤다. 와 이거 땅 할 수 있었잖아. 와 진짜 아깝다. 땅 할 수 있었잖아. 또 어프로치? 또 어프로치. 오케이 좋아요. 아이고. 정신 안 차려? 잠깐만. 정신 안 차려 정신 안 차려? 정신 안 차려? 어프로치 너무 많이 했어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안 깰 거야? 다시 한 번. 집중. 퍼터 할게요. 퍼터 할게요. 퍼터 할게요. 나이스. 오케이 거리. 오케이. 아 잠깐만 가봐야 돼. 이거 가봐야 돼. 가보자. 이게 세상에서 제일 부담스럽다는. 아니. 잠깐만. 안 돼 안 돼. 으드님 마무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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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너 네 거 나 해. 잘했어요 잘했어요. 와 나 오늘 퍼터 감이. 아영아 이 정도는 넣을 수 있잖아. 그럼요 저 이거 많이 넣었던 걸 잊자. 아이고. 아깝다. 퍼시드. 감사합니다. 뭐 뭐 했죠 저 지금 보기? 아니요. 포원에 쓰기 봤다 까지. 아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어. 왜냐면. 양파 했고. 더블 했고 더블 했잖아요. 그렇죠. 나 그거 지금 되게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 잘하고 있어. 다시 리셋 해서. 일단은 이제 요건 홀에서 지금 일단 좋았던 소식은. 으드님이 드라이버를 잘 쳤다는 거 박수. 박수. 너무 드라이버를 잘 쳐서 이제. 잘했어. 너무 잘 쳤다는 거 있었고. 이제 좀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제 이벤트 홀이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팔을 으드님께서 하셨어야 되는데. 까맣게 잊어. 일단. 왜인가요? 아영님은 요번에 홀에 몇 타 치셨어요? 더블이요. 더블 치셨어요? 지금. 만족해요. 봐봐요. 양파 했지 더블 했지 더블 했지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좋아지고 있어. 발전하고 있어. 아주 긍정적이야. 너무 좋은데 마인드? 또 치시죠. 어? 왜 물이. 바람이 지금 저기서 여기가 얼굴을 싸대기 때리고 있어 물이. 물이 여기까지 날라와요. 여기는 벙커 보고 치면 좋겠다. 네. 빵카를 보고. 와 스윙이 진짜 좋아. 얘 자세가 높아요. 스윙이 좋은데 이제 스윙을 발휘할 때가 왔다. 와 굿샷. 감사합니다. 와 악성 스트레이트. 악성 스트레이트. 잘 간 거죠? 와 나이스. 이제 풀렸고만. 상하영. 버그인인데? 이제 진짜. 이제 보여드릴게요. 내 멋짐을. 좀만 더 왼쪽 볼게요. 그렇죠. 나이스. 좋아. 좋아. 괜찮죠?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날으면 됐다. 갑시다. 근데 지금은 또 아영이는 오른쪽으로 쳤고 나는 왼쪽으로 쳐버렸네. 왼쪽도 보여드리고. 오른쪽도. 보여. 다 다양한 경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다. 하나하나. 다 이유겠죠. 오케이. 베스팅이 좀만 뒤로 가면 좋겠다. 네. 오뜨니 너무 가깝다. 좀만 더 멀리. 좀만 더 멀리. 오케이. 어디 가? 괜찮아. 괜찮아. 저기서. 저기서 치면 되지. 진짜 우측으로 가네요. 이제 인공 장애물이기 때문에 저기서 옮겨 놓고 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아영이 어딨어 아영이. 제 거는 이제 이쪽으로 가면 바람을 한번 체크해야 돼. 맞바람이 되게 심하네.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심한데 근데. 본인의 판단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판단을 하든 사실 후회를 하긴 마련이에요. 후회 없는 샷을 하신다. 무슨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나이스. 잘 갔다 잘 갔다. 너무 잘 쳤다. P9. 나이스 온. 어. 나. 피칭 쳤으면 딱 맞았을 텐데. 피칭을 치면 딱 맞았을 것 같아요. 정말. 오. 그 정도면 딱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그렇지. 그렇게 바닥을 쓸어야 돼요. 언니 진짜 잘 칠 거야. 너무 잘 했고. 나이스. 올라갔어. 저거. 저거 맞을까봐. 제가 지금. 저거 저거 했는데요. 아니. 그래도 이왕. 지금 하는 거 전반에. 응. 좀 잘 쳐줘야. 후반에. 백타가. 깰 수도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지금. 전반에 막 60타 이러고. 그래 버리면 안 되거든요. 파트 해주시면 제가 찍을게요. 어. 먼저 먼저 쳐. 먼저 쳐. 나야? 잠깐만. 잠깐만. 이게 이렇게 세게 때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안 돼. 연습 스윙 보다 조금 더. 어. 히긴 컸어. 그리고 또 스트레스도. 칠 때 되니까 좀 세게 쳤어요. 또 아웃 걸음이 났구나. 네. 일단 으뜸님 다시 한 번 쳐 볼까요? 네. 제가 맞춰줄게요. 오른쪽. 잘했어. 들어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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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다. 오케이존이 이렇게 무서워요. 오케이존 진짜 뭐야. 오케이존 너무 작게. 오케이존 너무 작게. 오케이존 너무 작게. 어. 와. 나이스 터치. 오케. 팍, 팍, 팍. 마무리해. 잘 나왔어요. appearseen 이건 쳐볼까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나이스! 보기 보기! 잘했어! 보기 했어? 왜 나한테 준거야? 습관이야. 아야 보기가 아니구나. 더블 더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방금 전에 트리플이었잖아요. 나 한 단계씩 올라갈게. 너 잘했다 지금. 지금 우리가 더 나빠지지 않고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슬프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홀 같은 경우는 으뜸 님이 더블 보기 했고 좋아졌어요. 아영 님은 파하셨나요? 네 파하셨습니다. 점점 발전해볼게요. 아영 님 먼저 치시면 되겠네요. 핸디캡 1번 홀. 핸디캡 1번 홀이. 여기는 이 홀에서 제일 어려운 홀이라고 합니다. 아영 님 잘 치실지 과연. 잘 갔다. 와 나이스. 악성 스트레이트. 굿샷. 이제 시작됐어 이제. 이야 멋있다. 다르나 보인다. 한다고 한다고. 한다고 한다고. 멋있다 진짜. 굿샷. 좋아. 나이스. 잘 갔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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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영 씨 지점으로 딱 갔어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잘 가고 있다. 우와 잠깐. 으뜸 님이 또 아영 님 보다 더 멀리 나온 것 같은데. 와 뭐야. 심으뜸 뭐야. 우리 아영이 치는 걸 여기서 보고. 그 다음에 이동할게요. 네. 아영 님이 들으면 안 되는데. 으뜸 님이 아영 님 보다 한 다섯 발자국 더 앞에 나갔어요. 뭐라고요. 아니 아니. 드렸어요. 어깨 축구하면서. 뭐라고 했죠. 이런. 아 실수. 속상하다. 아 나 보여준거지. 아니 이번에도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뭘 자꾸 보여줘. 아 너무 좋아요. 몸 회전만 생각하세요.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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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꽤 갔어요. 다 갔어 다 갔어. 다 갔어 다 갔어. 이제 쓰리온에서 원팟 타면 되잖아요. 너 꺼나 숨겼어. 너 지금. 이렇게 오기 못했잖아. 네? 어 잠깐만. 죽지는 않았잖아요. 안 죽었을 것 같은데요. 죽지는 않았잖아. 나 더 트러블. 근데. 잠깐만 라윤님 눈에 눈물 맺힌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죽지는 않았잖아요. 눈물 맺힌 거 같은데. 나 지금 트러블 샷 잘한다고 잠깐 자랑하지마. 응 잘한. 잠깐. 자 우트님 우리 집주 갈게요. 자 우트님 집주. 우트님 집주. 굿샷. 너무 잘 쳤고. 엄청 잘 쳤다. 너무 잘 쳤고. 굿샷이야. 굿쳤어. 오케이 같아. 오케이 아니야? 나 간다. 나 간다. 파야 파. 오케이이면. 아 내가 문제네. 큰일 났네. 그거 없어진 건 아니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야. 와 여러분 오케이 했습니다. 파했어요 파했어요. 나이스. 이거 찍어줘 이거 찍어줘요. 굿샷 파했습니다. 아 저의 전략이 맞았어요. 세컨드에 아이언 치고. 어프로치 해서. 굿샷 붙이는 전략. 너무 좋았어요. 인증했어요? 네. 오케이. 아 웬일이야 나 못 몰라. 파했어. 오케이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저 저 저 저 도와주러 갈게요. 잠깐만. 잠깐만 뭐예요? 네? 무슨 상황이죠? 전경을 담아야죠. 아까 정글이었는데 이번에 아나도 있나요? 아니 이게 아니라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 물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카메라 이거. 공 아까 되게 잘 찾으셨는데. 아니 너무 힘들어 갔나 봐요. 죽은 건가요? 더 이상 찾지 않고 이제 놓고 치시죠. 여기서. 이거 칠게요. 어때요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고서 상대방을 기다리는 마음. 너무 여유로워요. 아니 진짜 봐주세요. 아니 봤어요. 저 되게 아까웠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팔을 했잖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팔을 냈어. 우리가 팔을 냈서 이해를 해줘야 돼. 들어갑니다. 너무 셌어. 좋다. 내가 오늘 100개 치는 거 아니야? 골프는 멘탈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들어갑니다. 너 이번엔 나한테 좀 혼나자. 아파 아파. 너무 아파. 울지마. 내 마음이 아파. 다음물이 좀 잘 쳐야 되잖아. 이런 저긍정이네. 저만 봐. 웃자 웃자. 와 큰일 났다. 야 100개 치면 어떡하냐. 이번 홀은 또 우리가 거창하게 축배를 들어야 되는 게 자 이건 심의뜸 첫 파. 굉장히 어려운 와 진짜 대박. 핸디캡 1번 홀에서. 핸디캡 1번 홀이라고 했어요. 진짜. 근데 으뜸님이 팔을 했어요. 박수. 대박. 잘했다. 칭찬 다들 많아. 너무 잘했어. 다음으로 우리가 팟스리인데요. 네. 여기서는 또 으뜸님이 오너예요. 어색해. 파오너. 두 번째. 이번에는 팟스리오리고 여기서는 리어리스트를 네. 핀을 붙이고 진짜 보기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핀을 붙이고 팔을 해야 된다. 아영 님은 또 파는 밥 먹듯이 하시니까. 너라도 해. 너라도. 오케이. 자 그러면 파오너 쳐보시죠. 백스윙 너무 좋고 살짝만 멀리 쓸게요. 가자 가자 가자. 괜찮아. 어 튕겨 다 갔다. 와. 다 갔어 다 갔어 다 갔어. 진짜 럭키다 이거. 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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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 소리 진짜 좋았는데. 얘도 왼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좀 길었어요. 아 왼쪽. 왼쪽으로 좀 길었네요. 아 아쉽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잘했어. 이번에는 리어리스트를 조금 이제 두 분께서 선물해 주시는 걸로. 우리 돈으로 또. 아 또 돈이 두 번 나왔네요. 아영 님 혹시 그린 왼쪽 뒤쪽으로 보낸 이유는 혹시 제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저기서는 제가 이제 공간이 좀 많더라고요. 왼쪽에. 네. 제가 어프로치 실력으로 꿈낼 수 있지 않을까? 그쪽에서. 포퍼박스를 보여주겠다. 아 그리고 저기 제가 뒤에 물 있잖아요. 감독님이 저 찍을 때 물이랑 같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내가. 아 미쳤네 진짜. 정신 나왔네. 거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네. 오늘 정말 많이 배웁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생각하고 쳐야죠. 한 15미터 보면 되는데 15미터? 너무 크게 치면 안 돼요. 여기 되게 그 에이프런이라서 프린지가. 맞아요. 좀 짧게 잡아도 돼요. 오케이. 그렇지. 오 괜찮은데? 나이스. 잘 쳤어. 뭐야. 어깨인가 봐. 어머. 잘 쳤어. 아니 아니 어깨가 아니다. 그래도 괜찮아. 또 파해? 이 정도면 잘 했다. 이 정도면 잘 했다. 야 너 빨리 틀어보셔 보여줘. 알겠어 기다려. 우리 같이 파하자. 네. 보여주세요. 오 잘 갔어. 그래도 갔어. 와 뭐야? 정말 계획이 다 있었던 거야? 어머 어머. 계획이 있죠. 계획이. 잘했어. 잘했어. 이번에 같이 파하자. 이거 또 나왔다. 이거 또 나왔다 이거. 이니어 또 나왔다 이니어. 이거 먼저 하고 해야겠다. 나 밟을 것 같아요. 컨실드 드릴게요. 오케이 드릴게요. 아니요. 얘 오케이가 없어요. 아 오케이 없구나. 그럼 천천히 하세요. 그냥 밟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와 으뜻 님. 너무 잘했다 그쵸. 어떡해. 야 나 조금. 나 왜 그래 진짜. 진짜 제발 얘 파 3 천재인데 원래 더블? 나 오늘 100개 치는 거 아니야? 아직 포기하지 마 골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혹시 계획에 사실 있으셨나요? 아니요 저 또 박수 좀 쳐야 될 것 같은데 박수 두 번째 파 위드님 2연속 파 진짜 잘한다 진짜 잘했어 2연속 파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힘들어하면 안 되니까 다시 리셋하고 다시 집중해볼게요 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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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 이제 태풍급으로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이거 30m 꽉긴데 30m 이런 환경 속에서 위드님이 팔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버금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방향 좀만 왼쪽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굿샷!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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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왜 이렇게 잘해 뭐야 나 왜 이렇게 잘해 아 진짜 너 또 긴장하지 말아라 어쩜 좋아 무섭네 이거 무서운 신인이야 위드님 저기 빨간 깃발 보여요? 또 저기로 갔어요? 또 그냥 저기로 갔어 그냥 악성 스트레이트 캐디님 저 가운데로 간 공 누구 볼인가요? 쟤 볼이다? 저 가운데로 멋지고 이쁘게 날아간 공 누구 공인가요? 대표님 알았어 알았어 우리 조용히 할게 아 네 치세요 죄송합니다 야 나 왜 우찍으로 쳐 제발 그만 가 너 자꾸 등산하려고 너 오비 안 저 오늘 배 깨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하는 거 아니야? 하나 더 쳐야 될 것 같은데요 공 있으세요? 내가 공 줄게 오비티가 있어요? 오비티 있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비티 있대요 오비티로 가자 그래 오비티로 가자 오비티로 가자 오비티가 우리 한 번도 없었으니까 와 잠깐만 나 지금 몇 개 오버야 나 지금 100개 치는 거 아니야 우리 스코어 카드 잠깐만 이거 눌러줄 수 있어? 첫 번째 거 와 내가 더 못 치고 있어 언니 어머 너 지금 5K 받는 거 때문에 그래 어떻게 페어웨이 저 중앙에 있는 어머 저 페어웨이 중앙에 있는 꼭 물을 건가요? 너무 가운데 예쁘게 갔죠? 그니깐요 그렇지 공 맞을 거야 걱정하지 마요 몸을 돌리세요 공 맞을 거야 아니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 네 이 기회를 놓쳤네 팝5인데 괜찮아요 드라이브 잘했어요 드라이브 잘했으니까 아 좀 너무 아쉽다 저게 뭐야 저 정도면 샌드보다 못 친 거잖아요 아니 아니야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했다 생각하자고요 나이스 나이스까지는 아니잖아 나이스 아니래 그래도 뭐 저는 그러면 7박일까 괜찮다 아 네 약간 그거예요 아영님 구질은 약간 그거 같아요 소세지 구질 그 핫도그에 들어가는 소세지 있잖아요 그 거 있잖아요 빨간색 소세지 구질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좀 깊네요 괜찮아요 다 나가요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너무 깊었다 풀이 좀 깊었어 네 근데 괜찮아 모양 괜찮았어요? 잘할 수 있어요. 좀만 더 왼쪽 볼까요? 감사합니다. 나이스! 어디가? 잘 맞았는데! 안돼! 찾아가야 반전 못 치고 나 공 없어, 언니 있으세요? 공 좀 갖고 다녀야겠다. 아닌데 응? 울지마? 괜찮아. 자, 오비가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잠전구 하나 치고 갈게요. 턴! 그렇지, 좋아. 나이스! 이렇게 나와야지. 아, 그러니까. 너무 잘 쳤고. 잘했고. 잘했고. 아영이 가자. 잘 갔다. 잘 간 거죠? 이번에는 킬바사 소세지까지는 아니고 너 벙커가니? 딱 핫도그. 핫도그 소세지. 좀 더 멀리 서고. 아, 제발. 아깝다. 잘했는데. 양파인가? 약간 으뜸님이 지금 경사도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는데 잘할 수 있습니다. 적응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피칭으로. 네. 오케이, 좋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지금도 너무 많이 들었어. 네? 백스윙으로요? 백스윙 너무 많이 들었어. 아, 어쨌든. 고전이구만. 이때는 이게 최선이에요. 아영이가. 그렇죠, 이게 최선이죠. 잘 쳤네요. 잘 뺐어. 나이스어. 그래, 아웃 됐어. 몇 번이에요? 56도요. 오케이. 오케이, 딱 그 정도 좋다. 어머. 괜찮아, 으뜸님. 잘하고 있어요. 연습샷으로. 연습샷으로. 이 홀, 이 홀 이제 양파 받고 연습한다 생각하고 연습해보죠. 다음으로 위해서. 오케이. 턴. 턴. 어휴. 이번 홀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아휴. 오, 나이스 어프로치. 너무 갈 것 같아요, 근데. 아, 좀만 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깝다. 얘도 한 20m 봐야 돼요? 네. 돌리기. 돌리기. 아이고. 나 배드. 나이스 어프로치. 아니죠. 잘하셨어요. 어. 마무리하면 되겠다. 어휴. 아휴, 쎄다. 네. 양파네. 아영이 얼마 쳤니? 아영이 얼마 쳤니? 아, 나 몰랐어? 이번을 진짜 너무 많이 쳤다. 쿼터 플랫. 네. 와, 나 진짜 못 치고 있어. 음. 이번 거는 핫포인가요? 네. 아영아, 우리 두홀 잘 쳐보자. 그래, 진짜. 저 오늘 목표 생겼잖아요. 뭐요? 백타 안 치기. 저는 오늘 목표거든요. 자, 제가 할 수 있도록. 잘 갔다. 와, 굿샷. 감사합니다. 티를. 어머. 흐흠. 흐흠. 윱뜨 님, 저희는 조금만 세게 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부드럽게. 좋아, 좋아. 나이스. 흑샷. 괜찮아, 저기 괜찮아. 어, 세당머리. 다리 많아. 하. 괜찮아, 괜찮아. 아우, 드라이버 뭐. 너무 좋아. 맞을 때 느낌 좋았어? 방금요? 응. 그냥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약간 뭐냐면 아영님이 탄도가 조금 낮은 편이라서 이제 네이마콜에서는 굉장히 조금 유리한 그런 탄도를 구사하고 있고 오르막에서는 살짝 이제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탄도를 구사하고 있어요. 공이 제꺼 너무 잘 왔네요. 진짜 이 태우의 딱 중앙에 이렇게 이쁘게 공 누군가. 누군가 이거. 아 제 공이에요. 너무 좋고 회전에 집중.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댄샷. 여기서 치면 되나요? 이래서 탑볼이 좋은 거. 지금 풍경 엄청 좋아. 예쁜 샷 보여줘. 알겠어 알겠어. 우측. 들어온다. 오 들어왔어. 좋아요. 잘했어. 네 감사합니다. 굿샷 나이스. 갑시다. 우리 걸어갈까요? 좀 더 볼까요? 오케이 이 정도 봐야 돼요. 약했다. 아 약했다. 너무 약했다. 아 아깝다. 괜찮아 괜찮아 형 괜찮아요. 저게 넣으면 파고 못 넣은 복이니까. 그래도 이 홀은 우리가 잘 들어왔어요. 그렇죠. 라영님 버디 퍼트 한번 볼게요. 제 해적이라가지고. 아 버디 퍼트 아니구나. 네. 우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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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드. 해저드. 와 이거 하이파이브. 잘해. 멋있는 거 하나 건져 놨잖아 내가. 얘가 의도했다는 거 아냐 이게 지금. 아니 롱퍼팅을 진짜 잘해 얘가. 아니 의도했죠. 그랬어? 나 파 이렇게 하려고 했어 처음부터. 그랬어? 그럼요 그럼요.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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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거리감 좋다. 약했나? 괜찮아 괜찮아. 컷 시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기. 잘했어 잘했어. 잘했지? 보기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마지막. 버디였으면 너 진짜 퍼펙트인데. 버디였으면 사실 좀 더 멋있었긴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스쿠가 필요 없고. 갑자기. 갑자기. 백타 오늘 깰 수 있어. 나 희망적이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후반에 충분히 당길 수 있고. 마지막 지금 마지막 9번 홀더 지금 열심히 쳐야지. 맞아 맞아. 파포일까요? 네 오르막 파포 드릴게요. 너 오르막 조심해라. 죄송한데. 바로 구찌들어. 이 정도면은. 바로 구찌들어. 이 정도면은 그냥. 하자마자. 프로님이 알려줬잖아. 약점을 알려주니까 바로 약점을 공격을 해버리네. 놓치진 않죠. 이런 게 은근히 짧아 보이는데 그렇게 짧진 않죠 오르막이라서. 길죠. 여기서도 우리 잘 쳐야 돼요. 아 형님은 이제 몸이 다 풀렸어. 네. 자세가 나오네. 악성 스트레이트? 아 굿샷.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정 가운데에 놔 볼까요? 네. 좀만 더 우측 볼게요. 좋다. 자. 와 굿샷. 굿샷. 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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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실수가 나와도 탑볼을 쳐야 돼. 괜찮아.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올려서 치면은? 네, 올려서 치면 돼요. 그러니까 실수가 나와도 탑볼이 나오는 건 나오면 되니까 무조건 몸을 끝까지 다 돌려야 돼. 알겠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샷이 나올 거예요. 일단 내리막에 오르막 상황이라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플을 쳐서 잘 쳐도 뒤로 넘어갈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퍼팅으로 거리감을 잘 조절해 볼게요. 오케이, 그 정도 보면 되겠다. 그렇지, 그 정도. 오, 잘했다. 나이스. 와, 미쳤어. 오케이, 오케이. 어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미쳤어. 나 하나만 물어볼게. 하나만 물어볼게. 어땠어? 잘했어. 포터 어땠어? 완벽해. 포터 어땠어? 와, 이거 빨리 찍어줘. 이거 빨리 빨리 좀 찍었어요?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어땠어? 파했어, 파. 야, 이제 너만 잘하면 돼. 알겠어, 알겠어. 나만 잘할게. 마음이 어때, 마음이 편해. 편해, 편해. 세 개 오바, 세 개 오바했어, 지금. 세 개 오바했어. 아, 절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이런, 이런. 마무리를 잘 해봐줘. 열심히 해볼게. 오케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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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런. 아깝다. 이런, 이런. 진짜 오케이가 진짜 힘드네요. 땡그랑이. 아, 전방 끝났어요, 지금. 전방 끝났어요. 지금 일단 저희가 나인홀 라운딩을 끝냈고요. 심으뜨 님은 53타. 지금 저 지금 생각보다 잘 쳐서. 덜게 잘 쳐서. 지금 살짝 턱걸이이긴 한데. 정말 잘 치고 잘하면은. 100타 안 쳐요. 진짜 깰 수 있어요. 엄청 망했는데 53타면. 내가 깰 수 있다 했잖아요.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 황 아연 님께서는. 너가 말해서. 지금 55타를 좀 치고 계신데.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오케이 존에 있었을 때. 이제 오케이 주느냐, 오케이 주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원래 이 아연 님께서는 훨씬 더 잘 치시는 분인데. 오늘 조금 이제 좀 룰이 조금 이제. 이 으뜸 님과의 대결이다 보니까. 좀 냉정하게. 하다 보니 지금 타수가 이렇게 된 상황인데. 아연 님 어차피 후반전에는 뭐. 2분파를 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한 번 입상을 얘기해 주세요. 어, 후반에. 제가 그래도 쫄깃쫄깃하게 하고 싶어서. 네. 후반에 잘할 거거든요. 그럼 가뿐하게. 가뿐하게 80대는 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아, 가뿐하게. 가뿐하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볼게요. 기대할게요. 으뜸 님은 이제 백타를 깨는 거를. 우리 아연 님께서는 이제 당연히 80대를 치는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잘 올려서. 네, 잘해볼게요. 수업이 하나 하면은. 왔다! 여기! 야, 여러분 지금 부적이가 나는데요. 너 참았다! 오, 오, 오! 안녕. 네, wr H strengths. 네, 쪄쏘고 수업이 있어. 바 حية. 네. 님으로 파이팅을 해. 한국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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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국에서.